1, 2, 3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방송에서 한 가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더팩은 당신의 내를 깨운다는 글로벌을 가지고 그리고 ADHD 치매 관련 인지재활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그리고 제품은 IOS라는 제품을 갖고 있고요. 사회 치약계층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다 보니 인지 관련 그리고 치매 관련 솔루션을 지금 6년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먼키어 넘버원이라는 글로벌을 갖고 더 열심히 그리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강소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정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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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